오짜 오짜 오짜! 아 돌아버리겠다 누워도 공간이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나올 것 같은 마이크! 계실가 마이크! 뭐야? 왈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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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넓게 해도. 나중에 쌓아서 칼로 절단해서 깜빡하게 하면 되니까. 먼저 톡으로 얼음을 썰고. 저렇게. 그 다음에 끌 역할을 하는 삽으로 썰려진 눈을 톡 건드려주면은. 블록이 하나 나옵니다. 욕심공지. 욕심공지. 포개졌다. 석박지 깍두기를. 이제 바깥에 엑스테리어로. 빼서. 깍두기. 이렇게. 저렇게. 바깥에 난간으로 쌓아 놓으면은. 이게 궁전이 되죠. 방수 되는 바지죠. 나중에 다졌습니다. 얘네 완전. 완전 방수 돼야 돼요. 놀아줍니다. 널버렸어. 으어어. 이렇게 널 버렸어! 눌버렸어, 널 버렸어. 작업 어떠세요? 작업 만점도 최고 힘은은데! 아. 만점도 최상입니다. 최상.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 천장 뚫으시는 거죠? 네 아 떨어졌다 천장을 뚫어야 머리가 들어가니까 자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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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좀 담겠습니다 깍두기는 난간으로 쓰고 자 중간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설구람 석조공들의 실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어 이제 두 명이 들어가서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 송구의 송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있는데요 어 왜 이렇게 넓어졌어요? 탄력받으면 금방이에요 이거 다섯 명도 들어가겠는데? 자 저렇게 칼로 일단 무자르듯이 썰고 저렇게 각 오하열을 맞춰서 정확한 라인으로 이제 망치 역할과 끌 역할을 하는 거를 삽을 집어넣어서 자 한번 뚝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블럭을 가져다가 이렇게 난간을 쌓으면 이렇게 쭉 시퀀스가 있는 램프가 완성됩니다 저는 놀고 있고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석조공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삽질에 감정이 좀 담겨 있죠 네 좀 더 가까워집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아, 이거 뭐야? 참돔 나왔네, 참돔? 오짜네, 오짜네. 아, 이게 칠자되는 것 같은데? 오! 자, 안에 실내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공이 어디까지 됐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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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석조 경력 20년차, 은경님.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넓어졌네요. 와, 근데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 있다니. 완전 아늑하죠? 아, 저렇게 톱으로 썰어서 한 조각씩 떨어낸 다음에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안에는 조명을 켜놔서 빛이 반사돼서 안이 굉장히 넓은데, 얼마나 넓냐면, 제가 벽에 붙으면. 와, 진짜 넓다. 지금 땅만 고르게 하면 세 명 잘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의자도 만들어야 되고, 식탁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차가 조금 있는 침상까지 만들려면 한 시간 이상은 좀 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자, 밖으로 나가면 여기 이렇게 레일웨이 쫙 통해서, 밖으로 한 걸치 나가다 보면, 이렇게 담이 처해져 있는데, 요새입니다. 자, 바깥에 풍경. 아, 내리꼬. 와, 완벽한 상고대. 아, 너무 좋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욕심, 무리한 욕심 때문에 난 천공, UFO 착륙 지점. 이게 뭐야, 아, 진짜 망은 자신한 표정 보세요. 저기 웃는 게 아닙니다. 따라라라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제가 입구를 너무 저기 넓게 하려다가, 이렇게 불보기 창? 천창, 천창. 하는 천창이 생겨버렸어요. 뭐, 이것도 운치가, 운치는 없네요. 절망스러워. 그러면 이게 지금 안으로 더 까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죄송합니다. 와, 지금 눈이 내리는데. 여기에 일단, 여기서 나온 블럭을 여기다 쌓아서. 쌓아서 좀 높게. 여기 좀 막고. 이리로 그냥 쭉 가시더라고요. 중간에 기둥을 넣는 거 같아요. 네, 중간에. 그리고 여기 딱, 여기 앉아서. 근데 이렇게 내면은 어쨌든 조만간 이게 좀 더 약해져 있는 걸 거잖아. 그렇지. 이 입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여기는, 그렇지. 죄송합니다. 조명, 조명 하나 없어졌다. 조명 하나. 조명. 아, 이게 두께가 지금 보이지, 그러면? 에이씨. 밖에서 보면 두께가 보이죠? 천장 두께가 완전히. 여기는 한 50대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는 까도 돼요. 천장은 더 이상 까지 말고,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하아. 여기서 나오는 벽도 이제 어디로 쌓아. 하아. 하아. 아, 돌아버리겠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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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졸라, 졸라. 아, 너무. 너무 동그랗게 돼서 두더지야. 아, 한번 찍어줄게. 아. 아.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늘에 UFO 착륙지점을 만들어 놓은 거. 착륙지점이 어느 정도 메워져서. 별보기 창이 됐어요. 전실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 전실이 나왔네, 전실이. 여기 식탁 딱 놓으면. 어, 벤틀레이션 된 전실이 나왔고. 저기 이렇게 단상. 여기에 의자 생기고 테이블 여기 놔두면. 그렇죠, 테이블 딱 생기면. 평상에 저희가 잠을 자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저쪽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네. 아, 무너진 거 아니에요. 저기 천창이에요, 별보기. 천창을 만들었으니까. 답답하니까. 테이블을 여기 천창인데 붙이는 건 어때? 마치 안에서 먹지만 밖에서 먹는 기분이 나면서. 네, 약간 뷰는 느끼면서. 따뜻하게 먹으면서.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도포도 확보되고. 탁월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되게 좋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다가 이제 저희 냉장고 만들 수 있어요. 아, 냉장고 여기에요? 네네.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바로 손만 벗으면. 네. 뭐든 이제 꺼낼 수 있는. 무슨 느낌인지.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얼룩 같은 느낌이죠? 저희 김씨. 우리 사모님 얘기 들었죠? 네. 그렇게 시공해주면 돼요. 여기 어두워서 현장에다가 박아야지. 어, 되네. 어, 가면 가면. 아니, 나뭇가지를 박아야겠어. 아, 사람 머리를 써야 돼. 이렇게 꺼내서. 그냥 걸면 돼요. 아, 되게 똑똑하다. 우리 이렇게 똑똑했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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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가 중요하네. 눈목쓰. 근데 두 분 이렇게 바닥 가는 거에도 좀 열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 눈 잘 빠진다 망했네 여기 이제 내부 인테리어만 인테리어하고 사물함 만들어 놓고 관물대 해 놔야 되고 냉장고 만들어야 되고 그 방향이 맞나? 방향 한번 봐줘 그 방향 괜찮 아니 너무 오른쪽이야 어느 정도 작업이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나오는 눈 양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몇 톤 정도 나온 것 같고 안에 인테리어 목수님 오셨어요? 목수님 안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인테리어 목수님 지금 천장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듬으려고요 아 저기 삽으로 이렇게 매끈매끌하게 다듬는 작업이죠 이것도 또 근데 너무 많이 파다 보면 아까처럼 그런 불수도 있기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요 그 아치형태로 만든 이유가 뭔가요? 원래 구가 제일 완벽하죠 어디서 힘을 받아도 하전을 잘 중심으로 잘 모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치형태요 이게? 평지붕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점점 안으로 갈수록 똥을 해지고 있죠 그거 알죠 저희 죽으면 다같이 죽는거 구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죠 전화해서 구조대에 신고해놨어 저 구조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가적으로 구조해서 나갑시다 정식 명칭이 뭐죠? 울릉산악구조대입니다 울릉산악구조대 대원 대나마 더 꽂아 놓을까요? 저 랜턴 야 랜턴고리가 와 야 랜턴고리가 갬성이 끝났다 아마도 아멘 아마도 에어라 아마도 아마도 그렇게 굳이 근데 그런 다 그래서 오늘 울릉도 들어오시면 얼마나 되셨지요? 4년 차요 원래 겨울마다 이런 거 하나요? 이렇게까지 빡세게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파본 설동력이 제일 큽니다 그 전에 설동 파고 오셨어요? 파보긴 파봤는데 우리가 팠던 건 개미구리지 이거 설동 아니고 맞아 개미집을 갔지 이 만든 실력이 노련미가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주석님이 진짜 블럭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가 풀이 나와서 한 명은 여기 단을 해서 아 한 명은 저렇게 자고? 네 단 위에서 자고 두 명은 여기 밑에 제가 무슨 상속이네요? 메체리스를 만들어준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자가 생겨서 이렇게 딱 앉아서 먹고 아 바로 자면 되는구나 다리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자리가 많이 불안하죠? 하지불안지 걸리겠는데? 지금 주석님 자리 약간 굉장히 친환경적이야 약간 토템 아니 왜 이렇게 농산물이 많아 여기 여기 싱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핀 사이즈 같은데 핀이 되고 있어 지금 우리 자리 없다고 왜 썰어? 썰을 거야 썰을 거야 왜 이렇게 썰어? 아무래도 썰어 왜 이렇게 집에서 공사가 많아지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쪽 다리 쪽으로 좀 높여드려 맞아 다리가 떠 있으면 제가 많이 힘드니까 다리가 떠 있으면 제가 많이 힘드니까 저기 불로도 생성되면 이렇게 와 거의 수조폼처럼 썰리네 얘가 휘어가지고 썰어 단을 왜 이렇게 올려주세요 너무 올려 다리에 피 안통하겠다 여기 너무 높아지고 이거 다락방이잖아요 여기를 좀 더 안으로 까서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다리 쏙 들어가겠네 그렇지 싸모님 냉장고가 어디다 만들어 드릴까요? 여기 딱 앉았을 때 제가 딱 그냥 손으로 이렇게 손만 이렇게 딱 뻗으면 아 손으로 뻗을 수 있게? 아 혹시 2층으로 부착 드려도 되나요? 2층이요? 네 아 네 이렇게 하고 김씨 김씨 사춤 줘봐 네 그건 어떤 작업이죠? 저 위에 이제 냉장고에 올라갈 물건들 적시 잘해야 되니까 마감 마감 역시 마감이 잘해야 돼 이렇게 해서 냉장고 하나 나왔고 안에다가 하나 더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아래다가 맥주 같은 거 놓을 수 있게 네 아래쪽에다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자 자 세서 아 김씨 잡 좀 줘 네 여기가 어? 빠바바밤 빠바밤 빠밤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이런 거는 원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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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눌러가지고 눈에 성질이 뭐냐면 압력을 받으면 지네들이 녹아내리면서 사장님 왜 그래요 사장님 왜 그래요 지네들이 녹아내리면서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사장님 왜 그래요 이거 아치요 이렇게 해서 마감 딱 해서 이렇게 오 근데 진짜 붙었어 오 진짜 붙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이번에는 오 오 세트병 두개 올라갈King 오 다리 오 오 오 수평! 이렇게 딱 놨을 때 이거 불러주면 안 돼 이게 서있어야 돼 수평? 서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게 울퉁불퉁하지 않게 끝에까지 이렇게 통통 통 통 통 해가지고 여기가 방금 전에 이거 내가 붙여놨잖아 아니에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떨어 어? 이거 털어지지 않게 자 몸 좀 알겠지?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눌러서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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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헉! 사장님! 헉? 대답이 없으세요 사장님! 아 이거 방법이 있어 자 김씨 자 이거 이거까지 마무리해 그럼 마무리 마무리 해봐 이게 뭐지 사라졌어 하하하하 좀 길게 뻔해지지 오오 1층월장 어? 청출하라 청출하라 뭐야 야 너 내 오다 뺏어가라 이 새끼가 지금? 야 거기까지 뚫면 어우 다행이다 아이고 깊게도 판대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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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친구 독립해도 되겠네 이거 야 내가 거기까지는 알려주는데 이거 수직 수평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장님 만족하시나봐요 아 만족하죠 야 중국에서 와가지고 내가 오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야 잠깐만 저거 바깥 아니야? 뭐가 지금 뭐가 검은색이 보고 있는데 바깥 아니야? 자 자 야 김씨 자 자 성실하게 일해야 돼 자 자 사장님 밥 줘요 밥 주세요 밥은 먹이고 일을 지켜야죠 밥 먹어 사장님 아 이거 밥 안주면 집에 가야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가야지 사장님 맞죠? 아 왕건이 하나 있었네 사장님 근데 여기 테이브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응? 응? 여기 발 조금만 더 타면 되고 너무 높아 아 좀 낮출까? 응 여기 의자 겸 좀 이렇게 댕겨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앉는다는 얘기 근데 이게 여기 발을 발을 지금 좀 파야 되잖아 그렇지 발 좀 파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테이브를 해야 돼 테이블에서 앞에까지 와라 응응 왕건이 왕건이가 잘라야 되나? 아 필요 없어요 그럼 왕건이 하나 필요해 왕건이 하나? 왕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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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거기 손질이 너무 되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왕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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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까면 병원 가야돼요 아 역시 김식이 많이 배웠네 좋아 좋아 야 이거 튼실하다 꽂고 쑥 꽂아봐 쑥 꽂고 반대쪽으로 빼 아 이거 아 이게 좀 더 위쪽으로 해야지 아 이렇게 근데 왜 자꾸 천장이 끝에가 아 좋다 그치 이정도면 아 좋다 아 그게 추워 아 많이 춥죠 아 그게 추워 술 이거 55도짜린데 나 못 따르겠어 한 잔 더 올려놨어 음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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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떠세요? 겨울산 마법가 중에 제일 큰 활동을 산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아늑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야만 약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입구를 너무 넓게 하려다가 빠바바바! 오늘 봤는데 사실 같이 아니었으면 또 이렇게 오기 힘들었고 그만큼은 봐주면 하다 한 장 받으세요 아 추워 아... 이화전이 맛있다. 몸이 몸 주지가 않네요.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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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일로와. 집이 너무 멋지네요. 식탁도 있고, 와, 술도 있고. 근데 이 천장은 이거는 이게 별보기 창이죠? 그럼요. 오늘 별보기 창으로 뚫었는데, 눈보기 창으로 갑자기 박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하는 데.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별보기 창으로는 빠이. 눈보기 창으로. 아니, 근데 왜 주무세요, 지금 순철님? 어, 아니요. 벌써 주무세요? 아니요, 안 주무세요. 일 많이 하셨죠? 사모님이 오다 많이 주셔서. 김반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파지셔서,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고요. 네, 냉장고에 와인도 있고, 김치 볶음밥도 있고. 그런 거요. 많은 게 있네요. 네, 그런 거요. 집안, 저 위에는 저게 냉장고에 장갑이에요? 저거 오징어예요? 여러분, 그 겨울산은,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냉동실이라서. 겨울산행은 이런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방수되지 않는 장갑을 들고 왔는데, 이거를 철동팥에 쓰고, 바퀴에 그냥 띡 내버려 뒀더니, 이렇게 꽝꽝꽝꽝 얼었어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얼었는데? 이렇게 하면 알겠죠? 흔들어 볼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 딱딱한 게?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이게 과메기 이렇게. 가죽인데? 이게. 이게. 하하하하. 이런 저희 보온 용품들이 꽝꽝 얼게 되면은,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 장갑이 젖었다. 그러면 더 이상 끼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차라리 맨손이 조금 더 나아요. 아, 젖은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두꺼운 방안장갑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근데 집이 진짜 넘네요. 거실도 있고.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풀도 잘하고. 저거 화분인데 화분? 화분도 키우고 있고. 목이 마르다?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제 침대는 이렇게 단차를 줘가지고, 분리 공간분리. 공간분리. 너는 좀 꺼져라 위로. 땅이 고르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눈덩어리가 그냥 막 뭉쳐져 있어가지고, 일단 잘 때 한 번 제가 발로 쑥쑥 문질러서, 아래로 눈을 좀 내려서. 이게 친환경 멜팅 시스템이라고. 딱 멜트 깔고 누우면, 몸의 모양대로 쫙 멜팅이 되면서. 아, 녹아? 아주 편한 자세로, 자금없이 잘 수 있게 만들어요. 녹으면 잘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재밌어. 저기 옷걸이도 있어. 오늘 4년 동안 사용한, 스케치를 이렇게 다 걸어서 말리고 있어요.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다 배낭이 하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따뜻하다. 손이 너도 따뜻해.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이게. BPL 하시는 겨울 캠퍼들한테, 부티 같은 거 신으면 비싸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니, 야, 그게 뭔 필요야? 그냥 배낭에 밟지 못하면 따뜻한데. 근데 솔직히 따뜻하긴 따뜻해. 바람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좀 따뜻하긴 따뜻해.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자나? 아니면 저기 매트를 잘라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 맞지. 경량하지, 맞지. 그때 배낭을 아예 쪽에 깔아놓고. 진짜 개쩔어. 뭐가 쩔어요? 야, 호텔이냐, 호텔. 2층 기차칸 아니야, 여기 위에. 여기도 지금 아래쪽 내다보면서, 아, 좋다고. 아, 좋다, 맞아. 거기 자리 진짜 아랫게 보이는데? 아, 여기. 설동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대적으로 뚫어오는 천장에서, 별빛 보이고요. 혹시 눈이 내리면 눈 내리는 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 두 명, 이렇게. 하, 누워도 공간이 있고, 천장도 높고요. 너무 좋죠. 여기 화분도 있고. 축구 볼 거예요? 축구만 하죠. 어우, 잘 나고 저는. 아, 오늘 삽질 너무 많이 해서,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좀 약간 불편하네요. 어우, 좋으세요. 아, 자야지 이제. 아, 저 지금 축구보고 응원하셔도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세요. 네. 후, 주무세요. 네. 잘게요. 안녕, 다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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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갔지? 나 어디 간 거야? 이분들 다 사라졌어요. 전화 한 번 해봐야겠다 전화번호가 없네 전화 저장을 뭘로 했지 삽도 놔두고 갔네 여보세요 순철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이미 내려왔죠 내려갔어요? 저거 깨우시지 왜 그냥 갔어요? 아니 너무 피곤하신 줄 알고 자고 내려오시라고 먼저 내려왔어요 삽 놔두고 갔는데 삽 그냥 묻어주세요 내 눈에 찾으러 오지 묻어요? 지금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맛있게 아침 먹고 있는데 알았어요 빨리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뭐야 쓰레기 아 쓰레기 놔두고 갔어 아 아 아 참치 좋다 이곳은 어디야 보고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입구를 너무 넓게 하려다가 운치가.. 운치는 없네요 야만 약간 꽉 견뎌 싶었는데 .. .. .. .. .. .. .. .. ..